ㄹㄹㄹ 야 조합 이거 그지같네 이거 존나 버프 개 버프 조합이네 딴딴 버프 조합 오케 다 걸렸어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 안전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아 3이라니 안 맞거든 오우야 아 괜찮아 이정도 자리야 베리어 친다 저거 아 왜 자꾸 맞는건데 어 삐날레로 빨리 끝내야겠어 아니 이걸 하나 더 걸까 한번 더 걸까 안전방울 들어가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더 올려주고 16 다치 18 다치 이제 삐날레를 써주는 와아씨 존나 단단하다 진짜 더럽게 단단하네 아이씨 세상에 야 아이씨 존나 단단해 Klink 어 크리 도착하게 크리 아라니 핫산 제발 힐 좀 해 아 또 걸었어 극현네 저거 와 진짜 데미징 극협이다 어 아니 노 아이씨 그렇지 아 보냈다 스트레스 빵빵빵빵이야 스트레스 안찼어요 지금 하하하하 로또 진짜 아 사비라 애매하네요 일단 여기서 캠핑을 하고 스트레스는 줄일 필요가 없으니깐 네네 여덟개 먹자 일단 버프부터 걸어주시고 네넘 왜 안받는건데 아이씨 아 아 본인이라서 그렇구나 아까랑 똑같이 가야지 뭐 우울해 보인다고?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여덟개 식량 여덟개면 될 것 같은데 다 그런 하기에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위에까지 가서 여긴 안올거니깐 따줍시다 와 유물이 땄는데 아무것도 안나와 아니야 얘가 처음에 피날레 쓰지 말고 어차피 얘 1열에 있어야지 데미지나 올라오니깐 처음에 얘가 피날레 쓰지 말고 버퍼를 써주는거야 그게 날것같아 한번 갔던길은 약초를 지금 써야되나 한개 아 여덟개면 될 것 같긴 한데 아 여덟개면 될 것 같긴 한데 여덟개면은 이정도 다크론 할 수 있지않나? 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냥 가보죠 저쪽에도 하나가 또 있어 가자 어차피 올 때 캐야되니까 스카우트 좀 해라 아이씨 두개? 너희들이냐 어우 다행이다 어 아 걸렸어 걸렸어 어허허허허허헣 아, 이 새끼를 아, 이 씨, 아껴놓은 캐릭턴데, 이 씨 더러운 새끼 저거 아, 열받은 데? 아이, 좋긴 좋은데, 피통이 너무 낮아진단 말이야, 피통이 아, 이 씨 아, 젠장 와 다 저항이야? 아 말도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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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꾸 쳐 맞아 얘부터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자 아 오케이 허브 일단 챙겨 무조건 돈만 챙긴다 어 어 다행히 서프라이즈야 어 으 와 크리가 16 밖에 안다던 아 으어어어어 뽕마시 그냥 그냥 뻥뽕뽕뽕하니요 흠 치 아이 좋아 젠장란이야 좋아 디버프 아주 좋아요 필날레를 우와 안맞아 이제 안맞아 안맞아 걱정하지마 스트레스 줄여줄 필요가 없지 얘 아까 안걸렸었구나 얘 빨리 잡아야겠네 빨리 잡아야겠어 이거 사기충천파티야 아주 사기충천파티 자 이제 하나씩 챙기고 좋아요 자 이제 뜯어볼까 다크런 시작해볼까 어 야 뭐 걸렸냐 아 저항했어 다행이다 어 피다 피 많이 피는 도질난다 그랬지 이렇게 하고 돈 엄청 벌어갈거야 전투 있네요 아 전투다 씨 전투야 에이 recurs 제발 걸려 제발 걸려 재발 걸려zt 아이씨 얘를 죽이는게 낫겠지? 그렇지 오우와 야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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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날레 오케이 때려봐 때려봐 아 아 돈은 안먹는게 낫겠지? 이거 몇개까지 겹쳐지죠? 유물 데려오면은 보석이 몇개까지 겹쳐지지? 여섯개인가? 여덟개인가? 여덟개인가? 여덟개 일단 얘 이거 칠해줬고 수정이 이거? 이렇게 가겠구나 아냐 아직 덜해 아직 괜찮아 엠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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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티 그냥 갑시다 어차피 여기 별 있는데 가서 인벤 싹 띄워야 돼서 지금 먹는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과연 얼마를 벌었을까? 난 그게 제일 궁금해 맵을 지금 주면 붕대는 버리면 안 돼 이게 사비였지? 이거 사비였지? 그렇지 마구 챙기고 밑에 칸만 돌면 돼 얘들 배고프단 말 안하네? 뭔일이지? 배고프단 말 안해 신기한게 이제 걱정 없습니다 안에 여덟개나 남았고 이쯤 여기 갔을 때 한 칸 더 비워지니까 말하자마자 말하자마자 그냥 얘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? 어우 진짜 전투 한번 해야겠는데 와 돈 과연 얼마나 벌었을까? 나 이렇게 많이 본적 처음이야 내가 웬만하면 다크런을 옛날에도 잘 안했었거든요 다크런을 잘 안했거든 이렇게 많이 가져가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 야야야야 아씨 저이씨 하아 삽 이래서 아껴뒀는데 저이씨 아 진짜 아 욕 나오네 진짜 일부러 삽 아껴뒀는데 야 갑자기 애들이 배가 왜 이렇게 많이 고프냐 안 돼 크지마 갑자기 배가 많이 고파 애들이 이거 그냥 열면 되지 뭐 넣는거 있었나? 그냥 열면 되죠 열쇠 열쇠였나? 아 열쇠? 아 열쇠 아 열쇠 그러면 궁대를 버리고 이거 천원 밖에 안 되네 이거 천원 밖에 안 되네 이게 천원 밖에 안 되네 피는 가져가야 돼. 피 모질라. 음식을... 음식을 한 번 더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왠지. 저 갈때. 삽이 하나 더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하고. 허브도 하나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하고. 이렇게 가자. 아, 미리 먹으면 안 돼요. 아! 이거 삽으로도 되지. 좋아 그렇지 그렇지 어 20개밖에 안 되네 아 그럼 이거를 더 이상 챙기면 안 되려나 아니면 오닉스를 버리고 앞으로 나올 거 두 개를 생각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오닉스를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삽을 버릴까 왜냐면 조개가 하나 더 남았거든 조개가 하나 더 남았어 아 밥은 안 된다니까 혹시 몰라 지금 나올 때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더 남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걸 네 개를 챙길 수 있어 그럼 2천 원이야 그럼 이거 천 원보단 낫거든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더 나올 거야 분명히 이게 여기서 이게 꽝이면 난 그렇지 이렇게 왜 그래 아 블러드 달래 아이씨 아 줘야 되나 아 줘야 되나 죽자 그렇죠 죽자 피 달랄 때 그냥 죽자 피 달랄때 그냥 죽자 거봐 훨씬 이득이지 야 진짜 꽉 채웠다 와 대박 꽉꽉 채웠다 진짜 아 허브를 버리고 왔다 아 c 그냥 클릭하면 확률이 50% 나싱 이건 이건 건드리면 안 돼 이건 건드리면 안 돼 2칸이 모질라네 2칸 많이 채우긴 했는데 가자 아 많이 벌었어 진짜 돈 엄청 벌었어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합치면 한 6만원 있는 거 갖다 팔면 7만원 되겠는데 7만원 정도 와 7만원 정도 야 이 새끼 염치 오른거 봐 대박이다 어 질병 생겼잖아 이거 아 정말 아 정말 아 망할 질병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